이번엔 아고드 소스를 드러내는 냉동실 보기에 이 소스는 정말 진한 갈라고 생각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와우 와우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오이소라 고소하고 고소하고 안녕하세요 고춧가루 마시멜로우 양념장 식감이 너무 너무 좋아요 소주가 더 들어있는 맛이 더 좋아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고소하고 엄청 고소해요 초기 참기름 너무 고소하고 초기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